지금 바텀에 니달리가 있어? 이제 미드쪽으로 올겁니다. 그러면은 여기 노아드인 이 부시에서 피나리시면 됩니다. 이제 원, 투, 차차차! 구구기까지 이렇게 딱 마무리하시면은 이제 알리스트가 차차!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. 긍정적으로 생각하기! 이 새끼야! 뭐라구요? 아직도 제넌 유튜브를 구독 안했다고요? 지금 당장 유튜브 들어가서 제넌 검색해서 제넌 들어가세요. 그런 다음에 구독하기 드리면 완전 대박 재밌습니다. 안녕!